오른쪽 귀에 눌러 그럼 내가 이렇게 두면 아니 추가 시간 있다! 들어가! 아 붙잡다 씨발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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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구독해주세요! 유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 왜 왔냐면요 닥쳐주 님이 그때 같이 찍은 영상이 조회수가 폭발해갖고 저 좀 빨개져 꺼져서 빨아먹는다고 지금 이분이 오셨거든요? 자 출발해주세요! 아유 드럽게 재미없네 자 오늘 정확하게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원래 모기 역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 같이 찍었던 그 영상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조회수를 한 번 더 빨아먹으려고 오늘 인형 누나를 한 번 이용해 먹어서 그럼 맛있는 거 해주실 건가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일단은 이 누나가 전에 제가 알려줬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확실히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플레이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에다 왜 상대를 가지고 왔냐 아 조용하세요 게임하게 아 진짜 아 집중한대 아 어떻게 게임 소리 올려야겠어 아 어떻게 올리지 됐어요 이제 말해보세요 말해보시라구요 수화로 말하라는데 존나 말하고 있네요 호호 화금 아 미안 상대가 호그가 있을 때는 그래 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에이 거기 가진 아세요 에이 거기 가진 아세요 뭐라고요? 에이 거점 먹힌다고 거기 가진 아세요 뭐라고? 에이 비가 좀 안해 위치 몰라 위치 잘 안 들려 나 네 말 에이 코리라 엄청 뛰어났어 라인도 우리가 더 빨라 저 이거 궁이 먹혔나 본데요? 나 죽었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호호 어 빨리 죽을까? 아이고 님이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못했어 미안해 우리 다 잘하고 있어 파이팅 그거 알지 잘해 재잡고 제 뒤에 저랑 같이 실버에서 듀오하는 친구인데 약간 둠아 홈스 개둠 쥐도 못하고 있어 그쵸? 짜증나 상대의 방이 돌진을 할 때 맞돌진 하라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어? 그랬던 거 같아 어? 나 2금이네? 나 오 뭐지? 간다 지금이니 아니야 지금이 아니었어 그냥 우리 공력이라 우리 강 같고 상대는 그 수비라도 멀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련은 아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예 계속 빼고 써요 저?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다 어 아 아 저렇게 딱 있을 때는 반벽을 들지만 말고 들었다 놨다 어? 뭐라고? 반벽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알면 좋잖아 아 왼쪽에 안아 줄 줄 줄 줄 줄 아니 반배 들어 반배 들어 들어와 반배 아니 아니 그렇지 오케이 자 그래 반배 들어 반배 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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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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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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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맥크리 아니 완전 죽였다 그 안 반배 들어 반배 반배 무조건 반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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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멍 때려 있는 쪽으로 역시 들어 들어 그까지 끝까지 들어 끝까지 들어 아 반배 계속 들어 계속 들어 얘 반배 들고 있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오 당연하지 누가 밖에 없어 들어 방패 야 근데 잘 안 들려 네 목소리가 나 이거 소리가 잘 안 들려. 간 다음에 망치각이 나올 거야 슬슬. 나왔어! 나왔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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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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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음식! 더 심각해진 것 같아. 맞혀? 잘했어요. 야. 나 이거 못하진 않았다. 이거 나 딜금이었어. 손 들어와. 두 손. 높게 귀 붙여서. 구독! 자 본인이 지금 플레이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진짜 몰라. 몰라?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라인이 똥해라는 걸. 와우. 아. 기다리라고 할 때 안 기다리고. 계속 가라고 할 때 가는 게 시프트가 아니에요. 가라는 게. 더블 넣기지. 시프트는 돌진충이에요. 네? 뒤에 있는 팀원들을 신경 쓰면서 방패를 들어주면서 가거나 아니면 딜을 넣어줄 때는 과감하게 망치질을 하면서 가라는 거지. 무조건 앞에 적이 없는데 그냥 고속도로 뚫린 것만을 시프트 써버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난 저걸 봤는데. 시버를 들어!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기초를 알려줄게. 일단 훈련장 들어가보세요. 아 오케이. 기본적으로 누나는 이거 쓰면 안 돼. 어. 아 안 돼. 나 식포트 쓴 적 없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 아까 그럼 박아서 주는 건 뭐야? 나 캡스락 쓰는데? 난 모든 영웅이 캡스락인데? 이래서 브론주 누나. 어휴 이래서 티어 높은 것들은. 자 일단은 누나가 하는 플레이는 뭐냐.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돌진 눌러서 가요. 근데 아무도 안 맞아요. 이러면 탱크 플레이가 의미가 없어요. 반벽을 들어줬다 내려줬다 하면서 상대방의 주요 스킬들을 막아주고 내 체력관리하고 반벽관리를 같이 한 다음에 전진으로 앞으로 압박하면서 가줘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돌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치. 이해됐어요? 아 그럼. 응. 믿겠습니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망치를 딱 쓰고. 한 가지 틀고. 사용갑타. 그 다음에 부족한 건 이런 식으로 돌진. 이런 식으로 콤보로 딱 섞으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인형이 형은 그냥 눕히는 거에 딱 신나가지고 그냥. 말 좀 하게 해주면 안 돼요? 아까 눕히는 거에 신나가지고. 손 좀 치워줘. 눕히는 거에 신나가지고. 손 좀 치워달라니까? 눕히는 거에 신나가지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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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이 콤보를 잘 익혀두시고 제가 아까 얘기해뒀었던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해보세요. 밑줄 짱. 별표 하나. 돼지 고기 땡땡.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그 빠지 않는 게 나으려나? 경쟁하면 내가 보기엔 민폐일 거 같은데. 그럼 나 뭐 접어야 돼 이 자식아. 압박해도 돼. 압박해도 돼. 압박해도 돼.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조금 가면 기준에 300원까지. 나 10대. 그렇지. 어. 나 걸리기. 괜찮아. 괜찮은데 이제. 자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저 빠질 수가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저거 저렇게 던지는 거를 못참여. 새로. 어. 가까운 데서 화력 aye치를 날릴 때. 그때 한번 궁을 써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놓습니다. 어. 그 타이밍에. 밤패이만 들고 좀 닮아줍니다. 셀린이 아니잖아? 저켓다. 자 저렇게 남심 조심하세요. 나이스 짱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 방패들만 체력가리! 그렇지! 들고 들고 들고! 기다려! 기다려! 방패들 뺐어 차렷! 어 이건 체력 없었어! 이건 잘했다! 인정? 오케이! 어 누나치곤 잘했다! 한 번 그랬지? 다시! 다시! 방패만 들고 계시지 마시고 좀 막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 그치? 좀 같이 때려! 아 같이 때려! 어 맞지 않으셨습니다. 아 방패들어! 방패들어! 무조건 방패들어! 자 이제 들어가! 들어가! 방치질! 어머나게! 들어가! 그렇지! 자 들어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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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뒤쪽에 잘해야지! 나이스! 날 믿어봐! 날 믿어봐 여기서! 자! 한 번만 믿어봐 나를! Taliban! 동료ras 들어가면 총 왜 맞아? 총 왜 맞아? 총 왜 맞아? 여기 망치가 망치만 망치만 나이스 거점 지쪽에 앞에 있거든요 아 그래도 아까 발전은 확실히 있다 아까 공 쓴 건 잘했다는데 그건 인정 자기 간 것도 기억 못해? 나 뭐 했더라? 오케이 킬 받고 아니 아니 한번들어 괜찮아 맞지만 말고 같이 때리면서 컨트롤하면 괜찮지 않을까? 체육관이가 안되나 봐 그렇지 망치면 낙지겠어 자 자꾸로 질퇴 내주셔서 내리면서 앞쪽에서 때리면서 허물 하셔야 돼 가져야 돼 아 예상 못했는데 날카롭네 이 자식 아 날카롭다 아 좌절감이 사라이를 구하는 것이다 하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지 왜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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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니까 아 아 너무 아파요 아 아파 아 아파 디디야 발만해 발만하지 않아 아 저격 있어 이거 음 그렇구나 아 저격 때문에 이걸 졌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이 녀석아 계속 이 자리 빌려서 알려주면서 익히지 못한 이 쫑소니 문제가 아니라 저격이 문제네 아 그니까 아 아 기다려 반복했다가 기다려 기다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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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주세요 오케이 맘비를 하세요 라인 때려 진나 때려 들어가 들어가 쟤네 라인이 분리 진마랑 분리 탈 거야 아 이거 담배 때려 아니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라인 때려주고 라인 때려주고 아 아 아 아 나쁘지 않아 정확히 5초 뒤에 쟤네가 하고 있었을걸 5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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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5 5 5 5 5 5 3 4 5 5 6 6 7 6 6 잡았다 오 반칙 이건 반칙이다 반칙이야 자 망치가 보이죠? 보여요 망치가 갱지하고 맥킹볼 믿길 수 있어요 자 보이죠? 그 다음에 시프트를 그쵸 맞돌지 정말 잘했어요 자 그리게 돼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그럴 수 있어 화물 쓸데없이 불나봐줘 진짜 담배 두면서 깨줘 아니 아니 뭐 어 뭐야 얼마 많이 안되네 후 너의 놀림이 너의 노화를 원하지 않아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방패를 죄송합니다 체력이 무조건 방패 무조건 무조건 어? 그럼 내가 이렇게 두면 추가 시간있다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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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다 아 뭐하냐고 아 채팅채 시간을 좀 하지 너 어디가 너 왜 오 이 녀석 너 왜 옷 입어 아직 나의 라인하이트를 신뢰하라고 보여주지 않았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진짜 어 영상 끝났다 어 영상 끝났다 그런데 있잖아요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뭐라고요?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 흥 그렇다면 눌 수 없지 흥 흥 흥 흥 흥 흥 흥 뭐요?